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아 이제 쉴까 하다가 잠시만 산하 산하 발통티콘을 넣어 저기요 왈도쿤씨 너 연락이 잘 안되십니다 어 쿤씨 이제 빨아먹을만큼 빨아먹었다 이거야? 연락이 잘 안되시네? 마음이 좀 아파? 아니 스월팔 해줬잖아 너도 나를 스월팔 해줬잖아 아니 보답해서 그려주려는건데? 보답해주는거 아니야 지금 어우 나쁘지 않지 않냐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아 재밌네 왈도쿤 그리는게 재밌네 연락이 색깔칠 해줘야지 아들아 뒤로 잘 안되고 애들이 많아 눈을 어떡해 너 망하게 그려 뒤로 들어오신거 아니 아니 바보같은데 해주세 너만 가르쳐 쌈 쌈 쌈 쌈 쌈 이모티콘 만드시길래 그냥 아 이모티콘 만드신 후 그럼 내가 거기에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통 이모티콘 한번 넣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했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습을 했나? 안녕하세요 트리번 얼마에 팔릴까? 수월팔의 암흑법입니다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컨텐츠인데? 어? 아닌데 이거 오늘 제가 방금 생각해낸 거거든요 이야 되게 컨텐츠가 14화까지나 나왔고 그런 컨텐츠네요 생각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굉장히 구수하고 어딘가 익숙하고 욕댕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깨워! 충냐세요! 충냐! 너무 만족스러운데? 근데 이거 이렇게 가볍게 때리는 거하고 하나 더 있어 봤어? 아니 골이 저건 들어갔잖아 U자형이 됐잖아요 이거 거의 그거야 아구이뻐가 신해!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멀었어 기다려봐 어? 신해도 이미 만들어놨지 좀 더 세게 때리고 싶을 때 제자형아 저기요 저 정도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리면 센스가 부족하시네 그게 뭔 눈물이에요 피 눈물을 흘려야지 그건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도 귀여움 살려드렸어요 귀엽지가 않아요 당신 그리는 귀엽지 않아요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갖고 싶지 않아요? 드릴까요? 이거 좀 줘봐 일단 줘봐. 일단 줘봐. 쓸 때는 있을 것 같아. 제 다음 방송할 때 화면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님이 사람 빡치게 하는 제조에 탁월하신 것 같아. 이거 당신한테 배웠어요. 쏠팔 많이 봤거든. 에이 쏠팔은 에이 쏠팔은 아이 또 오해할 말도 하시네 진짜. 여기요. 그 여스트리머한테 공격에 거인 팬아트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나나 형님한테 기자로 팬아트 못한다고 이 사람아. 당신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돼. 당신하고 예의 없어. 이걸로 우리 쌤쌤친 걸로 하자 어때? 그래? 털어 한 대씩 때릴 걸로 하는 거야. 내가 좀 세게 맞았다. 근데 생각보다 세게 맞았는데. 어이 그거 우리는 잘 안 맞네요. 죄송한데 저희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지랄하지 마세요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정확하게 하세요. 진짜 죽이고 싶네요. 제가 웬만한 여섯 분할 때 이런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당신. 조동아리 진짜 한 대만 치우시네요. 내가 챙겨 진짜. 한 장기장 땡긴다. 갑자기. 에딘이었다. 죄송합니다. 뭐요?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야 씨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저 자연스럽게 목에서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생각을 거치고 뱉었어야 됐는데. 내 말이 이게 원래 왈도쿤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하하하하 이 아저씨. 그만큼. 이 아부이보가 편해졌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해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당신도 내가 너무 편해진 것 같아. 서로 그냥 쌤쌤이라 하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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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디비완 성공했다. 디비완 성공했다. 디비완 싸이득이다. 방송 열심히 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은 누가 될까나? 아니야 이 다음은. 공파를 그리고서. 공파한테 전화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잡힌. 유튜브와 컨텐츠. 니 컨텐츠 쩔더라에. 왈도쿤 쏠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남의 컨텐츠 대놓고. 뺏어먹기 컨텐츠. 오 갔다. 아 개꿀 재밌을 것 같은데 씨발. 아 너무 재밌네. 아 eres완료? 아. 아 왜 그런지. 아 돈까. 자. 아 그거도 쓸거지? 아. 아 날씨. 아 네. 아esch.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네네네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요. 되게 신나게 욕하고 계셨네. 선물 주려고 전화 못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저 욕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또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잡았거든요. 또 어떤 그지 같은 거 하나. 그지 같은 건 아니고 이제 스물팔이거든요. 그냥 돋보려. 어쨌든가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제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그렸거든요. 아니 이게 뭐지? 얘 덕주관이 왜 이렇게 길어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금 3시간 들여서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깝게 말 못하나요 혹시? 아니 덕주관이 저거 뭐냐고요. 왜 이렇게 뾰족해 저거. 아니 원래 이제 학원이 큰 남자가 이 남이에요. 아니 덕주관이가 너무 심하게 길잖아. 이거 이렇게 펜하트 뷰어치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혹시? 이거는 펜하트가 아니라 컨텐츠로 영상 팔아먹기잖아요 리마. 펜하트라는 말로 포장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 근데 굉장히 공들여서 그린 건 맞아요. 근데 일단 당신 게 하나 더 있어요. 어? 하나 더? 이걸로 끝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정면샷도 필요하지 않나? 맞지 맞지. 맞지. 왜냐면 왈도쿤 형의 스물팔도 두 개 그려주거든. 그치 그치. 요즘 세 개 그려주는데 너 두 개 그려줬니? 아. 아. 아니 말 놓고 세 개 그려줘? 어. 지금 세 개 그려줘. 아무튼간 이게 측면샷이 있으니까 정면샷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제 나를 아이컨택하는 느낌으로 한 번 그려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당신에게 바로 꽂혀버리네. 여기에 여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구도 넣어드렸어요. 문구랑 뭔데요? 나이 마다. 저거 설마. 안 게이. 개호신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네. 이거 먼저 그리고 그 전부 다 그렸죠? 아니요. 맞다. 이거 먼저 그린 다음에 다른 거 그렸잖아. 포장하려고 개들끼야. 아니야. 안 따라 노렸잖아 처음부터. 아. 이거부터 그렸네. 너 이거 줄까? 정세지. 필요 없어. 왜? 너무 싫어. 아니 근데 게이라고 하면 너 삐질까봐서 내가 아다로 바꿔줬어. 게이가 아니니까 미친 놈아. 삐지고 나버리면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 그러고 내가 이거 그리고 있으니까 우리 썸네일러가 영감을 받았는지 그려왔거든. 기다려봐. 그래도 님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썸네일러 분이시면 그림 되게 잘 그리시거든. 나고 있는 분들한테 썸네일러분. 그렇지. 와 진짜 어저다. 받아줄까? 너 쓸래? 딱 주면 고맙지. 그치. 쓸데 맞아. 이타가 아니라 이타 이타야? 장은 이빨. 단지 딱 빼세요. 안녕. 왜 그래. 고맙다. 고맙지. 다른 건 모르겠고 이타 이타님한테 사자분이라. 고맙다. 공카롱도 저잡고 내놔라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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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깔끔 오케이. 오케이 깔끔스! 오케이! 좋아. 알찾고. 아 달달했고. 구독 눌러주세요 아주 예뻐 잘했어 칭찬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 주세요 못딱 싫어 싫어요 구독 정출이 안 돼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주 예뻐 예쁘게